54과 보험금을 신청하려고요. 대화 1 형, 상해보험 들었어요? 응? 당연하지. 너도 들어야 하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거든. 그래요? 전 산재보험이 있어서 상해보험은 안 들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시에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상해보험은 업무 외적인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가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회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해. 내가 전화번호 알려줄게. 작업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혹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일 전에 작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다가 손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많이 다치셨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네. 사고 난 후에 빨리 수술을 받아서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 발생 당시에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 신청서 한 부 작성해 주시고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54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1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1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2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번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4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번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4번 이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네,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가입해야죠.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5번 지난번에 치료받으신 후에도 계속 몸이 안 좋으실 거예요. 1분